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손잡고 유통과 물류, 컨텐츠까지 전방위 협업에 나섭니다. 두 그룹은 오늘 CJ인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J 신세계 사업재휴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신세계 이커머스에 CJ 배송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것으로 CJ대한통운이 지마켓 이길보장 택배를 운영하고 SS.com 물류센터 운영을 맡아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CJ대한통운은 대폭 늘어난 물류 물량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 1PL에 3PL 전환을 본격 확대합니다. 두 그룹은 CJ젤자단과 이마트로 대표되는 제조와 유통 선도 기업의 힘을 합쳐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갖춘 상품을 발굴하고, 미디어 사업과 컨텐츠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로 많은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세면리센터에서 신세계 이커머스에